라디오 자판영리 시즌2 첫 번째 시간 이었는데 아니 강원 선생님 어디 갔어요 오늘 4시까지 오신다고 해놓고서 나는 왜 나왔지 이상하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러고 있는지 오늘 30분 전에 갑자기 저희가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그냥 둘이 잠깐 시즌2 코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강원 선생님은 왜 30분 전에 약속이 취소된 겁니까? 대회비입니다 아 그래요? 그냥 늦잠잔 안 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도 다른 일 때문에 저랑 연락을 주고 받으셨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생겨서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지 되게 궁금하군요 그리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저는 낯선이고요 같이 떠들고 있는 죽돌은 죽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게요 저는 어떻게 하차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나왔어요 되게 튕기더라고요 튕기는 게 아니라 제가 플렉스에서 선물도 사오고 좀 신경을 썼더니 뭐 하지 뭐 그리고 마침 저 옆방송에서 하던 아부나이 니용고가 저희가 종료를 하는 바람에 딱히 할 일도 없어지고 왜 종료가 됐나요? 마사 형이 하기 싫대요 귀찮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강원 선생님이랑 비슷해 아 그렇군요 아 아부나이가 끝났군요 네 아부나이 니용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 방송에 충실하셔야겠는데요 뭐 충실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건 그러면 죽돌님 팬분들께서는 아부나이 니용고가 끝나서 좀 쓸쓸하셨을 텐데 이쪽으로 몰려오시지 않을까 저희 청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청자분들은 그 방송이 끝난다고 하니까 마사오님이 새로 하는 사업 망하게 하자고 가서 게시판 테러를 하고 해킹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면 더 안 좋을 거예요 아 그러면 오지 마시고요 지금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다 꺼주시고요 네 뭐 사설이 좀 긴데 아 저희가 원래 오늘 오프닝도 되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했어요 시국도 시국이고 또 막 샤머니즘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 와중에 이걸 해도 되나 그러게요 약간 또 본의 아닌 게 강원 선생님이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명략은 샤머니즘은 아닌데요 네 뭔가 이제 샤머니즘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게 신발이 떨어졌을 때 네 학문을 취하게 되시죠 그때 이제 명략에 입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듣고자 했는데 네 아 불행히도 오늘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이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이 시국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좀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또 최순실 얘기 나오면 강원 선생님 참 할 말씀 많으실 텐데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도를 못 나가요 아 그래요? 욕하느라고 아 그러니까 최순실 때문에 네 지금 뭐 강원 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저희 벙커원 강연들도 그렇고요 이게 이 시국에 진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대국민 파업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포함해서 그냥 이 온 나라를 마비시키는 거죠 너가 거기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겠다 내려와라 어떻습니까 딱히 별로 효과적인 것 같지 않은데 전혀 의미 없을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그럼 더 내일부터 세금을 내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막 샤머니즘이니 뭐니 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또 그런 것도 이슈가 됐었거든요 왜 국회에서 보면은 막 최순실표 우주의 기운이 담긴 오방색 팔찌라고 이거 막 소름 끼친다고 했는데 손에 잡기 싫다고 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오해가 될까 봐 사실 이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의 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 장명로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해서 길장자에 목숨 명자 신로자를 써서 우리 항상 이 방송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막 저는 이 방송을 계속 하면서도 전혀 모르지만 동서남북의 그 색깔 그 동양철학 사상이 담긴 그런 것도 있고 오방랑 같은 것도 사실은 이 동양사상이 담긴 되게 좋은 의미인데 그 색깔 하나도 사실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그거 하나 색깔을 막 못 맞춰가지고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같이 욕먹고 있잖아요 어느 분이 욕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샤머니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저희 방송에서 늘 했던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개인의 그 어떤 응? 그런? 응? 그러니까요 동양사상을 저도 강원생이랑 낯선PD랑 옆에 있으면서 주어들으면서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일본 친구들 지인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비빔밥을 그냥 설명하는 거랑 비빔밥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담긴 그 오행의 색이 있잖아요 여기에 담긴 이 동양철학이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상적 배경에 살아왔고 얼마나 색이 민감했는지 이런 걸 말하면은 그 당대의 정신을 다 같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건 샤머니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샤머니즘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죠 근데 재순실이 오박랑도 옹터리로 만들고 막 장명루 이런 것도 아니 할래는 제대로 하든가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진짜 그 전통문화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오해를 받을까 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뭐 안 그래도 강원선생 강연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주위 친구분들이 연락이 오신대요 너 아직도 그거 아니야 평소에는 나 좀 봐주라 하시던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좀 약간 등을 돌리시고 또 이 이슈에 또 맞물려서 근데 또 신기한 게요 강연을 수강신청을 받잖아요 요전합니다 아 그래요? 네 뭔가 수강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동영상 강연의 재생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뭐 여전히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별 거기는 영향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막 저희는 벙커 팀에서도 엄청난 많은 강연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통섭의 과학자라고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인간은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양 날개로 난다고 마치 새가 좌우에 날개로 날듯이 뭐 간단히 제가 뭐 그분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조화에서 보면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주에서 만약에 이 고도로 발전된 생명체가 날아온다면은 과연 인간에게서 뭐를 보고 관심을 가지겠느냐 근데 우주에서 우리를 관찰하러 왔으니까 과학은 문명은 더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하찮겠죠 저희가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막 원주민들이나 저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되게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낮았을 때는 되게 미개한 족속들 이렇게 봤지만 거기에 되게 역사적 맥락이랑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랑 그게 다 문화와 사상과 역사가 다 겹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주인들도 왜 얘들은 이 색을 이 색에 왜 동서남북을 하지 왜 이런 식의 끈을 만들지 이런 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왜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강원 선생님이 하는 방송이랑 이게 잘 맞물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모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것도 그런데 진짜 반걸음 한 걸음도 아니에요 반걸음 조금씩 조금씩 한번 좀 바꿔보자였는데 참 아무도 안 도와주네요 네 좀 뭐 그런데 저희는 꿋꿋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는 들으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참 뭐 그분이 찾아가신 데에서 박근혜 사주를 봐줬다고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 뉴스는 처음 들으시나요 네 최순실 언니께서 자주 가시는 데가 있대요 산 속에 아 그래요 산 속에 있어서 주소지가 없대요 내비쳐서 가는 데가 아니고 산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자주 오셨는데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고 주로는 돈 어떻게 하면 돈 벼락을 맞을 수 있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이 장관 자리에 누굴 앉히면 좋겠냐 혹은 박근혜 사주를 여쭤봤다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안 좋다 그 정도의 글귀를 읽은 거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네요 그러면 네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냥 굿만 했어야 되는데 굿을 해주신 적도 있대요 그분이 굿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건 그 사주라는 건 명약이잖아요 사주는 그런데 굿은 샤머니즘이거든요 이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신 거죠 저희가 이걸 뛰어내려고 뛰어내려고 여태까지 방송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또 같이 굿도 하고 사주도 봤다 그러니까 아 또 명약이 샤머니즘으로 또 가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참 굿도 잘 살펴보면은 그 안에 역사적 맥락과 문화를 보면은 참 참 안타까워요 참고로 박근혜 굿은 가격을 말씀드리면 비싸요 1억 5천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낙곰수 때 박근혜 씨가 굿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죠 이제 잠입을 해서 위장을 해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도 받고 좀 짜증나긴 했는데 그때 제시한 가격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똑같은 굿을 해달라고 하니까 가격을 1억 5천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뭐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같은 걸 받으시려면 돈이 꽤 필요하다는 거 소소한 그냥 토막상식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렇게 참 다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세계일보 기자들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그만두셨던 그 사장님께서 요즘에 언론에 좀 나오시더라고요 오늘은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뉴스 공장에서 아 좀 아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때 그때 우리가 어? 탁 했어야 되는데 뭐 하셨어요? 기자님 기자님? 네 뭐 하셨어요? 저희는 뭐 다 모으고 있었죠 모으고 있었는데 힘이 없었나요? 그리고 뭐 그것들은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세계일보 기자들이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참 취재를 잘하고 좋은 기자들이 많이 나가리 됐는데 네 그분들이 들고 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요?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제 다 나아주 밝혀졌죠 이제 유경수 네 여사가 하는 목도리를 최순실이 하고 있다 아 이 의미가 뭔가 이거를 나중에 터뜨리자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 소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뭐 터뜨리고 다 이제 나가 나가야 한 거죠 그때 통일교 세무조사하고 뭐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JTBC가 워낙 그런 걸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때 참 강단 있는 사주가 세무조사 이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갔으면 좀 더 빨리 알았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그 중간 과정에서 이 어이없는 이 인사와 투자되는 그 말도 안 되는 몇천억의 돈들을 전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역사는 사실 되게 오래됐죠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정보부 시절에 김재규나 뭐 그때부터 그리고 뭐 김종필 이런 분들은 뭐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죠 한 2년 전에 그 정년의 문건 때만 그때 이렇게 좀 됐더라면 더 좀 이게 뭐 이제 뭐 의미 없는 말이지만요 그렇죠 그게 더 얄미운 거죠 TV조선에 이런 데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오니까 이제 근데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뭐 사설이 지금 저희가 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저희 뭐 간단한 소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시즌2 코너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왔는데 저희가 잡담을 좀 했습니다 네 대충 걸러들이시고요 네 저희 시즌2는 그 색꼭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죽돌림은 잘 모르실 거고요 이건 제 마음대로 아 그래요 하긴 피디 맘이지 네 제 마음대로 지금 짜봤는데요 3주로 돌아가는 거죠 코너가 첫 번째 주는 죽돌과 함께하는 명리주점 네 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는데 어쨌건 다음 주에 다시 나오시고요 술도 못 먹는데 이름이 명리주점 네 주접주접 그리고 둘째 주는 이제 지산 선생님과 함께하는 니빨자가 어때서 아 지산 선생님 잘 계시나요 네 뭐 저도 딱히 아 별로 친하지 않구나 얼마 전에 이제 녹음 일정에 대해서 네 연락을 드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연락할 일이 없어요 아 네 저도 바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이제 그 시즌1 마지막에 강원 선생님께서 소개를 잠깐 해주셨죠 음 그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아 이건 낯선 피디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항상 정신적인 문제를 회사에서 많이 괴로워하는 친구인데 너나 잘해 제가 뭐 멘탈은 단단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기 요 전문의 선생님과 하는 코너를 라디오 철공소라고 해서 네 한 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바뀌면서 저희가 코너들을 꾸미려고 하고요 뭔가 더 라인업이 탄탄해졌네요 네 그래서 너는 3주에 한 번만 나오면 되고요 와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강원 선생님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강원 선생님은 계속 같이 하실 거고요 본인이 까먹고 안 나온 날 빼면은 그렇죠 오늘 같은 날 빼면 네 근데 이제 각 코너는 진행을 하면서 좀 아시게 되실 것 같고 뭐 대단히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에 하는 라디오 새로운 라디오 철공소는 그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요 그 강원 선생님께서 그 이 선생님 연락처를 어제 새벽에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직 저도 못 만나 뵙습니다 아 정신과 전문의 네 왜 숨기셨는지 좀 의혹이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의혹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분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남자도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의혹만으로는 네 그래서 뭐 오늘 내일쯤 해서 제가 연락을 취하고 뭐 좀 가닥은 나와 있는데 직접 만나 뵙고 좀 코너가 기획이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명리주점입니다 명리주점은 1, 2부로 나눠서 네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시즌 1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즌 1 때랑 똑같은 거죠 거의 똑같은데요 이제 하나만 추가를 하려고 해요 너가 하도 발전이 없어서요 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이제 스텝을 밟으면서 단계별로 이론 공부를 하는 거를 좀 재밌게 실용적이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 과외를 받는 그런 건가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근데 저도 아는 척 하고 있지만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너 가르치는 가르쳐 달라고 해놓고 저도 좀 배우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요구도 좀 있으세요 그 저희가 막 철공소나 그 상담 같은 거 하면서 네 대단히 좀 심화적인 이론들을 설명하지 않고 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듣기는 듣는데 그게 본인 사주에 응용은 안 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저런 조언을 하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입문자들도 용기를 얻으실 수 있게 그리고 입문자분들이 질문을 못 남기고 계세요 네 너무 막 이렇게 그 명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속 질문을 남기시니까 좀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마치 수포자가 있듯 사포자 네 아예 기초부터 다시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네 그 대인은 그런 입문자분들을 위해서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너를 너를 어떻게든 아 그래요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건 싫은데 난 듣는 것만 좋은데 네 그냥 들으면 돼요 아 그래요? 어차피 듣고 까먹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 그래서 반복합습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녹음을 하게 되겠지만 네 어 첫째 날은 그 명식 읽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입력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입력할 때도 뭔가 막 골라야 돼요 뭐 선택하는 게 아 맞아요 막 이상 연애 자평식인가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도대체 뭔가 네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너님도 모르잖아요 잘 어 설명을 들은 적은 있죠? 뭐 넣어본 적은 있긴 한데 그냥 엔터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제 이게 뭔지 예 뭐 예를 들어 야자식 조자식 예 시비운성 적용판식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명리정종식식과 연애자평식의 문제고 뭐 출생지역을 넣는 것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넣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엔터를 해서 48자가 나왔지 않습니까? 네 색깔이랑 한자 그리고 뭐 다수의 한글들이 네 나열이 되고 뭐 앗축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네 그래서 한 구역구역별로 이 글이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건 천천히 갈 거고요 네 시비운성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시비운성의 의미 십신의 의미 뭐 대충 전체적인 명식을 구성하고 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럼 시즌2는 완전 진짜 아예 사주를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들이 들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강연이랑 방송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게요 그게 본코언에도 유익하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명식을 부분 부분에서 선생님께 정말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너와 나는 계속 선생님을 괴롭히면 됩니다 모르는 거 하나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청취자분들도 모르고 같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건 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그분 자꾸 화내 욕을 들을지요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또 뒤끝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잘 까먹으니까 그렇죠 화낼 걸 까먹으세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거 하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질문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명예주점을 준비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시판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입문자분들이 예전에는 왜 얼토당토하는 질문들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얼토당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청취자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내심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치 세월호 국정원 문서 원본이 나와서 청와대의 복심을 알 수 있듯이 정말 복심이 나왔네요 이 부분은 자를 겁니다 이 부분은 자를 거예요 아니 그 왜 핵이 기초적이고 네 그 이렇게 뭐 성역 없는 어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명예주점을 재밌게 꾸몄었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즐거워하시고 유익하셨는데 지금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진 게 아니라 거의 올라오지 않죠 거의 이제 뭐 합충 뭐 형 저도 잘 모르는 그러게요 좀 그런 어려운 어떤 명식 해석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은 사실 명예주점에서 다루기는 좀 그렇거든요 이제 언제부턴가 소수 엘리트들의 질문이 그렇죠 저희는 아직 그 수준을 못 따라가거든요 사실 그냥 뭐 저는 아는 척 하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도 아는 척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명예주점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부끄러움 없는 질문 공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면 죽돌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볼 텐데 말도 안 되는 게 말이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준비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이 정도 떠들고 나니까 선생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대부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혼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지만 그렇게요 주인공이 나오기까지는 방송 한 템포만 더 기다려달라 네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녹음을 하게 됐으니 네 또 기다려달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놨는데 네 공지도 올리고 팟빵이도 공지 올리고 막 이랬는데 결국 이렇게 됐고요 아 그리고 강원 선생님 또 책도 나왔잖아요 음 지금 그래서 선생님 없을 때 이거 마무리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선생님 엄청 놀려 먹으려고 했는데 강원 선생님이 이제 뭐 그 호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의박 네 의지박약 네 에이스 에이스? 네 에이스 에이스는 왜 에이스입니까 벙커 에이스 네 벙커 강연 그렇죠 반 반 정도의 수익을 받고 계시죠 반 이상? 네 그래서 에이스셨고 뭐 이런저런 호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다작 다작 네 다작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야 출판기에서는 그렇게 책 계약을 하고도 안 쓰시기로 유명한 분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진짜 많이 내고 있어요 네 여기 뒤에는 제가 알기로 유능한 편집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 강의 직접 쓰실 리는 없고 그 말씀을 누군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요 네 이게 밀어붙이는 그 힘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명을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그 분이 아주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고 계신데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셨죠 저도 책을 봤는데 아 이거는 편집자분이 네 아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을 다 정리한다는 거는 웬만한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필진글을 받으면은 사실 막 문체가 훌륭한 분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내용이 알맹이가 있나 없냐가 중요한 건데 뭐 강원 선생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기도 하시지만 그렇죠 그 말씀을 정리해서 출판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만한 책으로 두 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드리고 있는 책은 대중문화사입니다 강원의 한국 대중문화사 네 두 권이 동시에 출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11월 21일 오후 7시 네 벙커원에서 하게 되었죠 북콘서트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사회자분이 네 제가 아시는 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 딴지일보에 부편집장님이 죽지 않는 돌고래라고 나도 왜 내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휴가를 갔다 오니까 난데없이 너가 사회라고 네 그러게요 저도 출판사분께서 참 고맙게 연락을 해주셨는데 강원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네 좋다고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쿵참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엉망칭참이 될 텐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아 그래요? 네 아 그걸 왜 말하나요? 방송에서 그냥 갖다 붙이고 싶어요 네 그러면 11월 28일은 내 생일이야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딴지에 유난히 11월에 생일이 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좀 모여있는데 네 하여튼 제 생일날 하시는 북콘서트 네 우와 자기 홍보에 잘 하시고요 네 네 저는 이날 대수님들을 안 보려고요 네 너무 웃길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본업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네 늘 뭐 명리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를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문화평론가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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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중문화사 그 1, 2권이 동시에 이제 출간돼서 그거에 관련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요 시즌 3도 앞으로 그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네 범권에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너 생일부터 시작하네요 아 그래요 네 11월 28일부터 월요일 저녁 7시 좋은 날이네요 그래서 대중문화사 시즌 3 강연이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을 좀 비워두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직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강원세임을 좀 알고 또 이 책을 보면은 아 정말 책을 잘 만들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출판사의 힘이 큽니다 음 그쵸 장난이 아니죠 이봄출판사 강원의 한국대중문화사 1, 2 네네 이날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토요일 집회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냥을 또 이봄출판사에서 제작을 하셨어요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자 성냥이라고 합니다 아 성냥도 예뻐요 저는 담배를 태울 때 항상 성냥을 사서 쓰는데 이 느낌이 좋아서 성냥도 되게 예뻐요 책이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그쵸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거 소장 가치가 있지 않나 이거는 저희 벙커원에서 집회 때 사용하시라고 무료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북콘서트 할 때도 오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고 돈이 많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범인은 이 안에 없다라고 제 책도 사도 돼요 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딴지 마켓과 벙커원에서 저희 인간 책을 팔고 있어요 그래요 저 출판사에서 혼나고 있어요 맨날 방송할 때 다른 사람 책 공부하고 다른 사람 방송 공부하는데 이 책은 왜 안 파냐고 그래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근데 잘 못하잖아 원래 그런 말 그렇습니다 이제 하려고 먹고 살아야지 변했어요 저희 죽돌이 변한 이유가 있지만 최순 씨를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아 이 책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? 그래요 무슨 법이고 뭐 무슨 사용이냐 그러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곧 이거는 증명된 건 아니지만 또 깊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심화반 책이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어떻게 나오냐 언제 나오냐 난리를 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선생님께서 12월 중순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베개 또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죠 아 그 유명하신 고과장님? 네 고과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어디서 들었냐 갑자기 과장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선생님께서 12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나오겠죠? 그러게요 기다려 봐야겠네요 선생님이 나온다고 그러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잘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창 워크홀릭 중이십니다 대중문화사도 그렇고 강연들도 많으시고 책 준비도 하시고 그러게요 형리 심화편 12월 중순 일단 예정 예정입니다 언제나 바뀌는 게 예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저 때는 약간 멈춘 상태였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심화반 책을 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얘기 잠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 프랑스 갔다 온 얘기 아 그쵸 프랑스 남자들이랑 되게 뭐 썸싱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에 좀 먹히나 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아 이민을 결심했어요? 아 이민은 뭐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고요 사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고요 매년 가서 남자를 하나 꼬셔가지고 신고를 하는 걸로 신고를 해서 자동적으로 이민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장기 프로젝트를 짜고 있는데요 아 근데 별로 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요? 두고 봐 네 알겠습니다 나 하고야 말 테니까 프랑스 간대요 아 근데 원래 그 계획이 없던 그 여행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여행을 가게 된 게 지사 선생님 덕분이거든요 돈을 대주신 건 아니고요 돈을 대주면 그거 되게 이상하지 되게 모양새가 이상하지 거의 해외에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낮밤이 바뀐 생활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한 7, 8년 전부터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? 요즘도 그럼 계속 엉망진창에 네 엉망진창에 되게 복잡 대단하고 해계망측한 삶을 살고 지끄러고요 보통 한 6시 새벽 6시, 7시 늦으면 막 10시 이렇게 돼야 잠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12시, 1시 돼서 깨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되게 그리고 문란한 삶을 살았으니까 시끄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약간 심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두울 때 자야 되고 해가 뜰 때 깨야 되는데 이게 뭔가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좋다고 그때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현실과 이상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가능한 한 길게 너가 자는 시간이 밤이고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인 나라로 좀 길게 여행을 갔다 오면 좀 전체적으로 생각도 정리되고 몸 밸런스도 좀 괜찮아지고 할 거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엄청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요? 사실 뭐 뭐 아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작정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2주 고민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갔는데 아 진짜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깨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그냥 해가 지면 잠이 와요 네 그리고 눈을 뜨면 해가 뜨기 전이에요 테라스에서 막 해 뜨는 거 보고 모닝 화장실 다녀오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국 이런 데 참 혼자서 잘 갔다 왔네요 아 제가 갈 때는 일이 없었고요 올 때쯤 이제 터졌어요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독일에 특파원을 해라 마라 거기도 찾아봐라 마라 말이 많았는데요 그냥 시끄럽고 들어왔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날 들어오셨나? 어머 그렇더라고요 지준 씨 하긴 그 인터뷰 막 또 세계일보 기사 때는 또 말 많았을 때 딱 그때였군요 그렇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잘 있다 왔고요 네 곧 이민을 곧 이민이 아니죠 그러겠군요 언젠가 이민을 가겠다 프랑스 남자랑 결혼하겠다 네 아니 근데 뭐 프랑스 남자라고 라기보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남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 선생님이랑 결혼 안 하겠다 뭔 소리야 알겠습니다 뭔 소리야 뭔지 그거 맞는 말 아닌가요? 강원 선생님 결혼할 겁니까 그러면?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안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네 아니 근데 좀 이상한데요 저기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많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남자를 만났나 네 못 만났고요 말이 안 통해서 앞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쓰기는 좀 회사에서 물러난 걸로 유명해서 잘 했을 거예요 알아서 뭐 왜 저래 뭐 아주 사람이 없네 강원 선생님 있었으면 여기서 받쳐줬을 텐데 그러니까요 나를 더 받쳐줬을 텐데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아쉽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시고요 네 저희는 뭐 한참 떠들긴 했는데요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용도 없고 사실 거의 다 편집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생각 없이 떠들어가지고 네 다음 주에 명리 주점 다시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이랑 같이 오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해 너도 사과하라고 사과하라고 아 그래 난 못돼서 다음 피로 갈라야 돼 뭐 좀 뭐라고 아 사과하라고 사과를 드려야지 아 미안해요 네 선생님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생기셨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사정을 꼭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 주 되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죽돌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마무리하지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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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